어드벤처 옛날에 했던 거 있는데 18분 한 거 안 했네 이러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했지 적당히 강하게 근데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좋아 달리자 오케이 한 두 한 두 한 두 한 두 허벅지 높이 들여야 된다고? 어 저기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 스쿼트? 아 힘들어 만세풋이? 아 힘들어 앉아서 무릎당기기? 아 힘들어 의조자세? 힘들어 포기 스쿼트 발사 스쿼트 스쿼트 발사 하 그럼 스쿼트 발사 체력이 왜 이래? 왜 체력이 안다는 거 아니야?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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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잘했어 아이고 하 하 아 하 하 하 하 하 하 4 5 좁히면 힘을 주기 쉬워. 좋아 좋아! 눈부셔! 아유 뭐야. 다이어트하니까 해야죠. 다이어트 실패하면 군대가는데 군대가기 싫어! 어차피 가야되지 않나 언젠가? 이왕에만 빨리 하는거는 너뿐지? 알아! 아.. 반기다울 것 같아. 오케이. 마련 줬으니까 10번 양성! 아 잠시만요. 기타 고장 났나? 괜찮은 것 같네. 다시. 아 잠깐만. 배가 너무 아파 이거. 병원 구급차 불러야 될 것 같아. 배가 너무 아파. 구급차 불러야 돼. 배가 너무 아파. 이거 말도 안 돼. 아 잡았다! 아 힘들다. 아 힘든 척이 아니라 힘든 놈이다 여러분들.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쉽대. 이거 진짜 쉽다 이거.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더. 별로 아닙니다. 어? 벌써? 언더풋이 공격력이 좀 낮은데? 아 단체 공격이네 이거. 아 그래서 공격이 낮았네. 이거 괜히 했다. 이거 많으신 분들이 내가 고통 받는 모습이 좀 보기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. 아 씨. 이거 어린애들 보고 괜히 따라할까봐. 걱정돼가지고. 유튜버로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패스업 오케이. 이번에 패스업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. 이 세상에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. 모두가 힘들다고 말할 때.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링피트 사고 싶다고요? 야 사서 어차피 너네 안 하고요? 너네 100% 이거 사봤자. 어 재밌겠다 해봐야지. 내일부터 하자. 한 다음에 이제 이거 안 써. 그러다가 언제 때 쓰냐. 친구 오면은 야 이거 링피트인데 신기하지? 어 이거 유튜버들 한 거 봤는데 너도 해볼래? 이 용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. 자 페스업 내가 말했죠? 페스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. 인생은 꼭 한 번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. 이거 끝났나요? 이런 거는 신나게 해야 돼. 억지로 하면 재미없어. 꺼진 불 꺼처럼 커져 베이베. 벌써 이 운동만 끝나면 모든 미소녀들과 아 재원협도 팬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 너무 잘생겼어요. 아닙니다. 그렇다 이제. 야 김재원 봤냐? 사이즈 빠진 거? 존나 잘생겼던데? 와 난 진짜 조교성 좋아했는데 이제 김재원으로 넘어갈 때 김재원 팔로 200만. 좀 힘내자. 스쿼트 파워를 모으고 전신을 길게 늘여봐. 대토리! 이게 무슨 적당한 운동이야 어? 65칼로리? 와. 이게 65칼로리라고? 야 가보자 한 번. 아 알겠습니다. 아. 휴식을 취해달래. 아 어쩔 수 없죠. 아니 나 하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. 게임에서 휴식을 취해달래 해가지고. 좀 이상한 거 만들었네. 이 자식들이.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빨리 뛸 준비.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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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. 아 좋았어. 개빨랐다.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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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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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엉덩이를 낮추고. 아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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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unquote 서리. 적당한 운동 이 지랄하고 있네. 야 안경 왜 썼겠냐 안 보이니까 섞겠지 이 새X. 죄송합니다? 죄송하면 다야? 죄송하면 법은 왜 있는데. 죄송하면 경찰은 왜 있고. 죄송하면 메이드 카펜은 왜 있는데. 어? 죄송하면 돈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. 어? 돈으로 만원 20만원 30만원 보여주면서 죄송하다가 해둘거 아니야. 어? 그러면 3시 40분까지 하던가. 보습까지 깨던가 할게요. 오늘은. 아유 경치가 좋네. 아유 삼쾌해. 야 호만 이런 경제에서 하니까 기분이 좋네. 몬스터만 안 나타나면 아주 좋은 게임인 것 같아. 원래 정성 운동은 이거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야 되거든요. 아 근데 이건 게임이니까. 의자 자세. 의자 자세라면 의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알았어. 의자 자세라길래. 다리 쪽이 힘들면 심지어 가면 돼서 안 될 것 같아. 다리 쪽은 이제 안 돼. 다리 쪽은 더 이상 네버스타.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되는. 다를 들 때는 허리가 젖혀지지 않도록. 좋았어. 움직임 좋아. 오케이. 이루어져 가기를. 나를 잊을 수 없었던. 아름다운. 주원생이. 나 죽을 것 같아요. 이제 그만하세요 또. 당신은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.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라고 해줘. 제발. 나 새로 배운 건 이건 하고 가야 될 것 같아. 왼쪽. 오른쪽. 왼쪽. 오른쪽. 오른쪽. 힘이 안 들어가요 나도 하고 싶은데. 힘이 안 들어가. 운동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. 그냥 바로 끝내면 좀 그러니까. 이거는 진짜 마지막이니까. 최대한 자세 지켜서. 한 번에. 완전히 말려. 한 번anced. 슬프IP의 높이 introduced. 밥 띄웁. Xiㅂ 24ล. 엑illery- 깔아. 안녕하십니까